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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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없지? 멋있다 응 고마워 멋있다 바이러스 고마워 네 iquer 아이고 시랄 벌써 네 번째 날이야 진짜로? 아 안돼 진짜 말도 안돼 하지만 한 달 정도는 와야 될 거 같아 좋은 데 있으면 좀 있다 가고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좋은 데가 엄청 많은데 블로그나 이런 데 알려진 거는 다 유명 관광지 밖에 없어서 여기 국립공원이 되게 많은데 국립공원을 다 가볼 만하다고 생각해 뉴질랜드 가려면 돈 많이 모아놔야 돼 응 물가 비슷하려나? 여기보다는 싸겠지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서 경제가 엄청 안 좋아졌다고 하는 거 보면 되게 비쌀 수도 있어 예전에는 호주가 더 비싸는데 여러분들 호주가 더 비쌀 거 같은데 호주가 임금이 더 세잖아 임금도 세고 달러도 환율도? 어 한 100원? 그래서 여기보다 괜찮을 거 같아 여기서 벌고 가면? 응 최악의 경우에 비슷하거나 이제 열심히 모아놔야겠다 또 나오니까 해가 엄청 세네 그러게 여기 캠핑장 안에 있을 땐 몰랐는데 응 촬영 중간 중간 아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 동으로 중간 중간 캠핑카가 안 바다 좀 우와 흑조가 엄청 많아 완전 흑조 마을이야 저기 옆에 새들이 다 흑조야 지하가 안 돼 그 마을이 지하가 안 돼 찐 탈출했어 내 돌아 오늘 주랭망을 치네? 진짜 귀엽다 오늘 주랭망을 치면 신방에서 한 번 잘 안된다 이제 한 번만 더 잘 안되고 일단 지금 어떻게 할지 하는지 BRK 그것이 꼭 나쁜 대환으로 정보하는 것에 대해 만들어내는 사람한테 쉽지 않습니다 상전이 이렇게 카메라로 보면 농촌에 사는 사람 같아 이 남방이랑 같이 엄청 큰 차 몰고 애기 애기다 말라비가 애기인데 애기의 애기야 애기가 먼저 도망갔어 거의 고양이만 해 뒤에 봐줘? 뒤에 봐줘? 이게 카파크임? 지금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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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상한 놈들이 있어 토일렛도 있네 호... 대박이다 여기 오는 또라이들이 있네 토일렛 클로즈 쉣 부시 부시에다 쏴야겠다 그럼 뱀이 와서 그럼 어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다 이거 어떻게 나가냐 나 지금 걱정이네 나가는 것부터 찾아볼까? 썸밋이 뭐야? 정상 그럼 썸밋워터는 정상수야? 이거 배터리 더 갖고 왔어야 되는데 대박이다 정상수 배터리 더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 이거 배터리 더 갖고 왔어야 되는데 개스 개스 나와라 원뱃 네 어 나 문 안 잠갔다 헉 갔다올까? 정보는 게 낫겠지 간 김에 배터리도 가져오고 괜찮아 앞에 조수석에 있을 거야 제로콜라도 가져다줘 부러워 내가 노상방뇨를 이제 살면서 세 번째 해봤네 한 번은 까미노에서 까미노 원뱃 나와라 이 길에 계속 나무뿌리가 다니는 게 좋아 응 계단처럼 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만이야 응 너무 편해 원뱃 나와라 코빈스에서 일할 때는 하와이유 물어보면 굿 땡큐 하와이유 이렇게 말했는데 항상 서로서로 히익두에서는 그냥 하와이유 하고 끝나 자기 말이야 그냥 여기는 하와위 마리한테 그거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왜 하와위라고 그러면 왜 그러는데 그냥 설명 잘 못하던데 왜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그런거지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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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상도 사쿠리보고 왜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 너무 당연한 질문에 당연한 대답을 했어 메리 크리시 막 이러던데 어거 너무 좋아 내가 왜 다 이이 이러냐고 이러던데 아뇨 이러던데 아뇨 아란 아리아 아리아리라 아리라 아리아리 아리라 이 나무는 돼지이라고 갑자기 돼지가 돼가지고 살로르 라 있다 고사리가 다 색깔이 달라서 좋다. 마르네, 그 다음 마르네, 초록색의 연두색. 고사리 좀 이뻐. 오, 좀 오르막길이고요. 드디어 산갑군. 이제 돌아가자. 걸을 만큼 걸었다. 내려가서 또 컵라면 먹을까? 될게요. 밥은 아직도 좀 남아있어. 아니면 계란? 계란. 계란. 범베트. 범베트 나와라. 아이고. 조심해요. 오, 다 왔다. 우와, 다 왔다. 오, 멋있는데? 오. 아, 시원해. 탱명수. 와. 대박. 저 나무들 보여? 저 나무들 보여? 어이구. 다리가 조금 아프고. 워 날. 우릴 여기 앉아, 잠깐. 저 차에 다 피할려다 입고 빠지 빠졌어 근데 아마 여기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이 제일 쉬운 날이에요 오늘? 네, 복싱 게임 항상 복싱 게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, 알겠습니다 오, 보라보라 월대에 왔어요. 와. 와. 너무 맛있어. 좀 졸라김. 으잇. 마이마. 마이마. 으아. 으아. 너무 웃음. 이거 다시 달려주세요. 일단 다음은 날! 너무 좋은 하루 되겠네요 벌레가 엄청 많이들려 걸을래? 응 와 벌소리 대박 와 볼소리가 엄청 많이 들려 우리 집 안서 Ow 왕น 잠깐 멈춰봐 바닷수랑 찍기 포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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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잘 먹으렴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